제주도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교육활동 중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협의안 3건, 7개 조항에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변호사 상담과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중고교 통학비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교육청과 전교조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교육발전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과 전교조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중고교육청과 전교조는 합의서에 서명합니다.